73세, 나이가 55세에서 79세인 사람들을 상대로 물었더니 10명 중 7명이 이 나이까지는 일을 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통계로 보면 현재 40대나 50대인 연령층은 평균 83살 정도까지는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무한정 늘지 않겠지만 앞으로도 기대수명은 더욱 늘어날 겁니다. 흔히들 하는 말처럼 이제는 60대 환갑잔치는 민망해서 못하는 시대입니다. 앞선 답변, 그러니까 73살까지 일하고 싶다는 답변이 체력과 총기 모두 좋아져서 그만큼 일을 더 할 수 있게 됐다는 측면만 반영된 것이라면 좋을 텐데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70대까지 일하고 싶은 절대적 이유는 생계 유지 때문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살기 위해 일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국가에서 주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을 합쳐서 받는 금액이 월평균 64만 원, 민간 금융상들이 보는 은퇴 후 생활비 251만 원과는 괴리가 큽니다. 이나마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더더욱 큰 문제입니다. 준비 안 된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노령층 범죄와 건강보험료, 또 치매 등 이루 헤아리기 어려운 부담을 우리 사회 전체가 떠안아야겠죠. 나는 집도 잃고 연금도 준비됐으니까 괜찮아 하고 남 얘기로 치부할 문제가 아닌 겁니다. 결국 사회적 부담의 대다수는 우리 자녀 세대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년 연장과 은퇴 작업 마련을 위한 각종 제도적 보완, 그리고 중앙정부 또 지방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책 마련 등에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숫자로본 경제였습니다.